오늘 충남 공주시의 모습입니다. 봄에 웬 눈이야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과수원을 가득 채운 흰색 물결은 바로 백꽃입니다. 4월에 얼굴을 드러낸다고 해서 완연한 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만개한 백꽃처럼 오늘 날씨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오늘같이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다만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7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대구가 한낮에 14도, 부산은 1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